1등급 안녕하세요. 논리체인호입니다. 오늘은 저의 강의 천기누설 OT입니다. 자, 아마도 이 강의를 이 OT를 접한 친구들은 반드시 1등급으로 갈 거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1등급을 바랬고 저 역시 1등급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1등급이 될 겁니다. 자, 논리체인호 처음 들어본다면 제가 논리철학작가라서 철학체역을 9권 썼습니다. 그 글 쓰는 작가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좀 더 차원과 깊이가 다를 겁니다. 글을 쓸 수 있는 사람과 글을 쓸 수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인식하면 될 것 같고요. 단순한 어떤 문학적인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 에세이를 쓰기 때문에 좀 더 논리적이고 깊이가 있습니다. 그 글쓰기의 논리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학문, 진리의 본질까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어를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제 청기누설의 강의를 소개할 거고 교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강의 방식 수강 대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의는 논리로 논리로 어떠한 문제도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강의입니다. 논리로 푼다라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요. 모든 학문은 논리로 되어 있고 단적인 예를 든다면 우리가 문학을 풀 수 있는 논리란 논리란 두 개 이상의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 이들은 공통범주에 묶게 되고 이 공통범주가 공통범주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하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나머지 하나를 그 공통범주로 파악하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문학 같은 경우는 문학 작품은 메타포라고 해서 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의미를 복이라고 하는 비문학이 풀어 놓은 거죠. 이게 핵심이 뭐라고 그러면 복이라는 비문학과 여기 나오는 문학 작품은 논리상으로 같은 공통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복이라는 비문학을 먼저 보고 복이를 더 자세히 풀어준 선택지를 보면 이미 이 작품을 가지 않아도 이 작품의 핵심을 다 캐치하게 되는 게 논리로 접근하는 거예요. 비문학 같으면 첫 단락이나 첫 문장만 보아도 그 단락의 다음 핵심 내용이 뭔지 이 첫 문장의 범위를 알려주는 것이고 첫 단락을 통해서 나머지 단락들이 어떤 내용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 핵심을 미리 알려주는 거죠. 논리란 비문학에서도 첫 문장과 한 단락에서 나머지 문장의 공통 범주 첫 단락과 나머지 단락들의 공통 범주가 되는 겁니다. 이게 논리예요. 그게 여러분이 작가의 눈으로 보게 되면 글이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예요. 한 번쯤 여러분은 이제 남은 공부 기간 동안 특히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작가와 한 번 철학 작가와 공부해 본다면 차원이 다른 여론의 공부가 다른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1등급 정답 비법 썻는데 여기에 꼭 제가 강조하는 것은 국어를 어떻게 푸느냐 왜 그렇게 푸느냐를 강조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힘 80분이라는 시간 내에 45문제를 혼자서 풀 수 있는 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비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기법은 다시 말한다면 논리겠죠. 우리가 죽으라고 많은 EBS 작품을 정리하고 모의고사를 많이 푼다고 해서 그게 곧 성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암기된 내용을 수능은 묻지 않아요. 동일한 작품이 나와도 조건이 달라지면서 해석 정답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문학 지식을 아무리 공부해도 똑같은 지식이 나오지 않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문장상으로 그때그때 달라지고 핵심 문장들의 관계를 맺는 게 수능이지 통째로 내가 두려웅실하게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런 지식을 묻거나 우리가 암기된 내용을 묻는다면 그건 내신입니다. 우리는 수능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비법이 담겨 있고요. 교재는 이런 식으로 노란색 표지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교재 구성은 원리가 나옵니다. 이론이 나옵니다. 현대시 고전시가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수능장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다 이론을 합니다. 산문이론 그리고 비문학이론 이런 식으로 이론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이 6월 모의평가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문학에서 이론 설명하고 현대시 6월 모의고사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6월 모의고사를 분석하는 이유는 수능은 6월과 9월 모의고사에 나온 주제랑 거기에 유사한 문제 유형이 올해 나온다는 걸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월 모의고사랑 9월 모의고사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재는 6월 모의고사밖에 없지만 이제 9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프린트를 그냥 첨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9월 모의평가 분석한 것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6월 모의평가의 출제 논리 주제가 뭐고 비문학은 어떤 글쓰기 방식으로 주어졌고 문제의용은 어떻게 나왔다. 문학은 어떤 주제를 다루었고 현대시랑 두 개 결합됐는데 원인 고전시가 수필이 결합됐다. 어떤 식으로 결합된다. 소설에서는 어떤 식으로 서술 방식을 묻는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된 출제 방식을 설명할 것이고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논리상으로 앞에 배운 이론으로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설명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6월 모의고사와 현대시라면 주제가 똑같은 거 문제 유형이 똑같은 걸 가지고 오는 거죠. 비문학이라면 역시 주제가 비슷한 거 이 글쓰기 전개 구조가 비슷한 거 예를 들면 법 정치인데 여기에 기업과 법이 합쳐진 거다. 그럼 기업과 법이 합쳐진 거 가지고 와서 문제 유형 봤더니 이런 패턴이다. 그래서 패턴 구조의 동일성 내용의 동일성을 가지고 유사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강의 방식은 제가 핵집 논리를 먼저 정리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바로 뭐 여러분이 풀어보게끔 유호를 풀어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분석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푸는 것과 내가 푸는 것들을 비교 검토하면서 여러분들이 약점을 보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데 이 강의를 듣고도 조금 부족하다라고 싶으면 기존에 있는 친구들은 다 들었을 거예요. 정석 시리즈라든가 등등 그래서 기출 전문가를 꼭 저는 활용하라고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느 정도 문학의 정석 독서의 정석의 이론이 다 있기 때문에 실제로 좋은 문제 기출 전문가는 최근에 6년들의 수능과 6월 9월 중에서도 좀 난도가 높은 좋은 것들 중심으로 모아놨기 때문에 이 선기인들에서 배운 논리 원리를 가지고 기출 문제 그대로 적용해서 내가 먼저 풀어보고 다시 강의를 빠르게 보면서 어 나하고 아직 접근하는 논리가 뭐가 다르지 그러면 체인호처럼 논리를 다가가기 위해서 기출 전문가 문화 기출 전문가 독서 기출 전문가 언매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따로 솔직히 사설 이런 모의고사 풀지 않아도 이게 훨씬 좋기 때문에 훨씬 효과를 보게 될 겁니다. 수강 대상은 암기가 아닌 논리로 국어풀이 시간을 줄이고 싶은 친구들 우리 문학은 보통 체인호수업 들으면 적어도 25분 빠른 친구들 20분 안에 끝내거든요. 여러분이 믿기지 않는다면 제가 이제 6월 이 강의에서 풀어줄 때 거의 작품을 안 가고 다 끝내거든요. 논리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복이라는 문제가 다른 문제보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렇다고 문학 작품으로 안 가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 정도로 가기 전에 답이 다 끝나 있고 우린 필요한 것만 가서 확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문학 시간이 팍팍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문학 공부 따로 하지 않아도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거죠. 정확성과 시간이 높아지죠. 기본 원리 정리와 실전 적용 연습을 동시하고 싶은 친구들 내가 기본 없이 그동안 모의고사만 풀었고 기침 문제만 풀었다면 이제는 기본 원리를 토대로 실전을 풀어보는 거죠. 문학에서 아직도 시간이 부족하고 답의 근거와 확신이 없는 친구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문학은 최소 25분 안에 들어와야 되고 문학 해설지와 상관없이 이제 내가 왜 맞았는지 틀린지가 논리적 근거와 명확하게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문학이라는 건 알송달송 할 수가 없어요. 답의 근거가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확함을 배우는 시간이 될 겁니다. 독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독해 시간이 느리고 지문의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아 작가로서 작가들은 첫 문장을 왜 이런 걸 쓰고 첫 문장이 이런 단어를 보면 다음에 뭐가 돼야 되고 부사만 봐도 뭐가 전개돼야 되고 라는 걸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작가로서의 글쓰기를 토대로 한 지문들을 예측하면서 그리고 빠르게 오른쪽의 핵심을 정리하면서 눈으로 비교해가면서 빠르게 읽을 수 있는 힘 내가 스스로 읽을 수 있는 힘 뜻풀이 중심이 아닌 배경지식 중심이 아닌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가는 능력을 키워주는 힘입니다. 논리라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천기뉴소를 기점으로 공부의 방법의 패턴을 바꾸시고요. 우리 니체가 말한 것처럼 망체처락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을 깨지 못한 채 우리에겐 발전이 없다. 그 망체를 깨지 못하고 기존 걸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니체 말에 이해한다면 천민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성적이 안 나오는데 정체되어 있는데 그들을 그거를 밀고 나간다면 수능 날은 더 어려운 문제고 난도가 높기 때문에 더 떨어질 거예요. 지금 타이밍이 적절히 여러분이 기적을 일으키는 변화를 가져올 타이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변화를 초구해서 우리도 지금 짧은 기간이 아닌 요 기간에도 충분히 여러분들 뭐야 1등급을 올릴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체인호의 천기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국어 강의의 변화 더 나아가서는 재강의는 국어만을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가로서 학문이 이루어지는 형성 원리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국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어 탐구 수학 모든 과목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믿어보시고 꼭 한번 강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